나는 요즘 이게 고민이야 내게 좀 들어봐줘 할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왠지 그렇게 하면 좀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그렇게 하면 좀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전화가 이렇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부담을 주고 패를 끼친다는 생각을 좀 하시네요 그게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부담과 어떤 패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세요?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그냥 내가 반갑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귀찮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족한테는 편하게 연락하세요? 가족 근데 저는 엄마한테도 그래요 엄마한테도 제가 어느 날 한 번 전화했는데 엄마가 자다가 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? 또 엄마 자다가 깰까봐 사실 엄마가 할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망설여지는 거예요 또 엄마 자다가 깨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뒤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? 자리가 깨실까봐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저희 이모집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대면 대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떠난 게 10대에 떠났단 말이에요 14살? 그때쯤에 떠났으니까 중학교 1, 2학년 때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쭉 함께 자라온 그런 가족처럼 어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런 건가? 네 그러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완선 씨가 쭉 얘기하시는 것 중에 많이 쓰신 단어가 있어요 내 전화가 이렇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귀찮아할 수도 있겠다 왠지 그렇게 하면 좀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상대한테 부담이 되게 할 수 있다 부담이 될까봐 또는 짐이 될까봐 또 민폐를 끼칠까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완선 씨는 스스로에 대해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부담을 주는 사람 또는 김완선이랑 얘기하면 굉장히 즐거워보다는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될까봐 그러면 완선 씨 본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세요?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